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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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정력대로 사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어저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자의 그 삶에 나타나는 그 죄의 열거를 쫙 설명해 주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도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신앙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안에 이 갈등은 바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취급했어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유대 라삐의 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하게 하셨는가 지옥의 뗄감을 위해서 준비했다 라고 적혀있는 글도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수리에 이렇게 모자를 쓰죠 조그만한 동그란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표식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래서 심지어 전쟁에 나가서 철모를 쓸 때 그 안에도 이 빵떡 모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힘쓰고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율법을 수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지점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에서 율법을 소유하고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면서 그 율법의 기준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율법주의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경고이자 오늘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이 말씀의 기준을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자신의 연약한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핸디캡과 같은 큰 죄를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죄를 저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고는 목사님이 그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성도가 또 찾아왔습니다 같은 죄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회개했는데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실수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같이 이겨보자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때때로 종종 똑같은 그 실수와 잘못과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혹시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이 성도가 진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은 좀 하고 있을까?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 안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주님의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깨달음이 이 목사님 안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한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성도를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까딱하면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너무나 쉽게 그렇게 우리가 툭툭 우리의 입으로 내뱉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아주 저질러선 안 되는 죄악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악이나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죄인 아니었겠습니까? 그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훈련 질문 중에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있는가? 처음에 이 질문을 받고는 반원들이 웃습니다 무슨 이런 질문이 있냐고 이 질문에 답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악질인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아주 한참 쓰고 열거하는 사람 아직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셨습니까? 여전히 모이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누군가를 흘겨보고 정죄하고 또 비방하는 그런 말과 생각과 마음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그것을 진정으로 가지고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으로 내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그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나를 참아주신 주님 나를 끝까지 인내하신 주님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내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수호하고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율법주의자인 본인들 자신도 율법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에 있어서 심판에 있어서는 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그 기준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가 정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는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주제가 이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행위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에 따르는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율법을 소유했다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좋은 말씀이다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다 깨달았다라고 거듭난 자가 아니고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려고 순종의 몸부림치며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의 외식함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 쉽습니까 얼마나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 저 사람은 평생 믿어도 변화 안 될 사람 아우 저 사람은 글렀어 저 사람은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아 저 사람의 약점은 이런 거야 얼마나 우리가 쉽게 지적하고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적과 그 판단과 그리고 그 정죄함이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깨닫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순종의 열매로 맺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많은 신임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없어서입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없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대로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부흥의 집회 현장마다 그 순사들이 경찰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혹여나 그 가운데 죄인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집회 현장에 순사들과 경찰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다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28절과 2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한례가 한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한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생명의 복음이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에서부터 거듭남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목사 밴드로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그 가사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데 내 입술과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저의 이 입술에 또 마음의 생각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령이 부어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생명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된 것 오늘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겉으로 세례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마음에 세례받은 자로 마음에 한례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판단한 그것으로 너를 정제하는 것이다 오늘 너무나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적용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것 하나님 흘겨보았던 것 정제하고 쉽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판단했던 것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들이 내 일상의 대화가 되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신 길이 참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제하고 비방하고 무서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부로치도 않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에 거리낌 없이 내뱉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비방하며 흘겨보며 하나님 저주하며 주님 미워하며 원망하며 거친 말을 쏟아냈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쏟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주님 앞에 서게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망각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진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심판받을 만한 우리의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입술로 주님을 잔송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심령으로 죄의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우리의 거듭남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거듭남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지체를 바라보는 눈에서 우리의 거듭남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주의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상에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함께 기도할 때 말씀과 정반대되는 언행으로 하나님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우리의 직장과 일터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그저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삶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의 복음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정말로 하나님 일치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오늘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뜨리게 하진 않았는지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진 않았는지 주여 주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지 않은 말과 행동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였고 말하였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실수와 잘못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주님이 온전한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거룩하고 착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래는 마음에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례받은 거 내가 출석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 신앙적인 경험이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나 의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마음의 변화를 받아 진정으로 세례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만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취하소서 집사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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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사아아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미 우기를bed as of 바한 내%, 또 두grsix 도 formed